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보영사입니다 제이큐브님 먼저 제이큐브님은 제가 톡을 하면서 많이 한 구독과 추천 버튼을 이게 1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진짜 잘하십니다 저 진짜 오늘 영상통화를 해서 정말 괜찮고요 정말 큐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마술도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분은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진짜 막 유튜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유튜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제이큐브님 화이팅 네 그리고 이제 이 큐브 엔진님이죠 큐브 엔진님도 지금은 못 찍고 있어요 좀 찍기 힘든 상황이죠 그럼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 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좀 접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 짱짱큐브님은 정말 생일도 축하 축하합니다 정말 그리고 잘하십니다 진짜 이 분은 고급을 거의 다 배웠고요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모든 사람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럼 1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